여러분 안녕하세요. 순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던 브래빌 커피 머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카페에 슈퍼바이저로 근무를 하면서 커피 메뉴를 많이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좋아하기도 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으려고 머신을 구매했는데요. 브래빌 중에서도 커피 머신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제가 선택한 이 아이는 브래빌 BES870입니다. 그 수많은 커피 머신 중에 왜 브래빌 BES870을 선택을 했냐면 브래빌 머신 중에서도 이렇게 그라인더가 따로 얘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제품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일체형인데다가 가격은 너무 비싸지도 않아서 얘로 선택을 했고 리뷰 같은 것도 많이 찾아봤는데 괜찮다는 리뷰가 많아서 이걸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는데요. 혹시 해외 직구로 구매하실 분들 참고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제품은 호주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이거 돼지코어를 끼워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설 업체에 가서 이걸로 우리나라 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머신의 주 목적은 에스프레소 샷을 추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직구는 압력이 너무 낮습니다. 보통 에스프레소 수출을 할 거면 9에서 10바 정도 압력이 가야 되는데 해외 직구 제품은 압력이 그렇게까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레마도 안 나올 뿐더러 에스프레소 맛도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코드를 수리를 맡길 겸 사설 업체에 가서 압력 펌프도 우리나라 걸로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에스프레소가 아주 쫀쫀하게 잘 나와요. 근데 사실 해외 직구를 하는 목적이 가격적인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것보다 해외 직구에서 구매를 하는 게 더 저렴하니까 근데 사실 조금 번거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코드나 압력 펌프 직접 갈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가장 큰 거 브리비 코리아에 직접 AS가 안 된다는 점 뭔가 AS 맡길 때 항상 사설 수리 업체에 맡겨야 된다는 점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해외 직구 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왼쪽에 파워 버튼을 눌러주면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파워 버튼이 깜빡깜빡 거린다는 거는 이제 얘가 예열을 하고 있다는 거 커피 머신의 예열은 정말 중요하죠. 예열이 다 되면은 깜빡거리는 게 멈춥니다. 자 파워 버튼 옆에 그라인더 어마운트라고 써져 있는 거는 분쇄 원두의 양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양을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원두의 양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필터 사이즈라고 내가 싱글로 할지 더블로 할지 눌러주면서 선택을 하는 거고 여기 프로그램은 이제 물 양이나 물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내가 세팅을 다 했으면 원샷을 세팅을 하던지 투샷을 세팅을 하던지 세팅을 해서 원하는 양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해주는 버튼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그라인드 사이즈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두를 얼마나 가늘게 할 건지 얼마나 굵게 할 건지를 조절을 해주는 거고 숫자가 커지면 원두가 굵어지고 숫자가 작아지면 원두가 가늘어지고 약간 미세해지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이 템퍼가 이렇게 자석이라는 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템퍼 진짜 좀 아무래도 가벼우면은 사람이 내 힘을 더 많이 써야 되긴 하는데 따로 내가 챙길 필요도 없이 이렇게 딱 딱 붙어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진짜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여기는 그라인딩을 하는 곳인데요. 내가 추출하고도 않은 포터필터를 여기에 꽂아서 그라인딩을 해줍니다. 그라인딩을 할 때 정말 편리한 점이 있는데 방금 다들 보셨죠? 제가 뭔가 누르지 않고 그냥 얘를 딱 갖다 댔는데 바로 원두가 그라인딩 돼서 여기에 담겼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터필터로 끼고 나서 꼭 눌러주기만 하면은 내가 설정해둔 그 양만큼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난 이 양이 뭔가 알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뭔가 조금 더 추구하고 싶다고 하시면 꾹 누르고 계시면 수동으로 그라인딩 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은 여기는 추출구 이제 내 원두를 담고 탬핑을 해서 이게 이제 그냥 머신으로 치면은 그룹헤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샷을 추출하는 거 얘가 이제 그룹헤드이고요. 여기는 온수 온수이고 요게 라떼 아트 할 때 요게 우유를 스팀하는 그 스팀 노즐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얘를 이렇게 돌릴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왼쪽으로 가면 여기서 스팀 스팀이 나오는 거고 가운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여기에서 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일체형이고 작은 가정용 머신이기 때문에 온수랑 스팀은 동시에 내릴 수 없고 샷을 추출하는 것과 스팀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원두를 넣는 곳 얘가 호퍼인데요. 정말 심플하게 생겼죠. 여기에 원두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버튼이 턴 투 락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얘를 잠그면은 얘가 들리지 않아요. 대신에 얘를 그냥 버튼 이렇게만 하면은 들려서 이 안에 날이라든지 이쪽을 다 청소를 해줄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아주 간편해요. 그리고 뒤에는 물 탱크가 있는데요. 얘는 따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갖고 가서 물을 따라서 놔주도 되고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물을 붓고 그냥 뚜껑만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진짜 너무 귀여운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샷을 추출을 하고 하면은 여기 물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물이 넘치면은 이렇게 뭔가 표지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올라오는데 여기를 열면 물이 차면 얘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엠치미! 너무 귀엽고 간절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브래빌 머신의 장단점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브래빌 머신의 장점 뭐냐면 홈카페 머신이 진짜 끝판왕이에요. 일반 카페에서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모든 기능을 이 작은 머신에 다 함축시켜놨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뭔가 버튼들이나 이런 게 다 직관적이어서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러면 단점은 일단 첫 번째로 비쌉니다. 홈카페 머신 치고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에요. 해외 직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거워요. 얘를 막 청소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이쁘게 찍고 싶으면 머신을 왔다 갔다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옮겨질 만큼 얘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은근 심해요. 실제 카페에서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머신보다 은근 소음이 셉니다. 그리고 관리가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일반 머신은 그냥 다 뭐 빼서 설거지하면 되지만 얘는 설거지 플러스 안에 약품 청소도 해야 되면 커피 찌꺼기가 잘 꼈는지 안 꼈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커피만 먹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사실 이 머신은 비추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에스프레소나 일리 커피 머신을 사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총 정리를 하자면 나는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커피를 만들어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이고요. 집에서 뭔가 커피를 연구하고 그 원두의 디테일 한 면까지 살리면서 커피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입니다. 자 오늘 저의 브래빌 리뷰 영상 어떠셨나요? 저의 리뷰 영상을 보시고 홈카페 머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다시 한 번.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홈카페 홈카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